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저희가 자연으로 왔습니다 어 너무나 보심 속에서만 생활해 가지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연에 무서운 괴물이 하나 소리 있는데 저 주위에 어 이거 뭘까요 이게 여기 시러 온 거 맞아요 우리? 어 맞아요 맞아요 야 담돌아 안돼 그냥 탈출하자 야 야 야 우리가 약간 미니미가 된건가? 헐 이게 뭐냐면은 야 점프해 점프해 아 잠시만 잠시만요 정신병칭이 로그라이드 월드에요 이거 버전 2.0이구요 어 통나무를 타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통나무 여행을 떠나면 되고 뭐하세요 거기서 통나무 통나무 여행 아니고 우리 우주 갈 건데 우주가자 우리 어? 안 가진다 뭐하는거야? 안 가진다 망했다 못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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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바보들이 있네요 과연 오늘 무사히 통나무 여행을 끝낼 수 있을지 여기 진짜 되게 힐링되는 기분 아니에요? 물소리도 들리고 어 야 저기 왜 물고기가 있냐? 야 상어 아니야 상어? 이거 뭐야 저거 야 물고기가 우리보다 커 고대 피라냐가? 야 우리 가운데꺼 타자 가운데꺼 일로와봐 오케이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자 여기 오 생겼다 여기 여기 탈 수 있어 내가 앞에 탈게 잘못타? 오케이 타 맨 앞에 탈까? 뭐야 뭐야 어? 야 잡들아 잡들아 너 잡들아 너 거기서 뭐해 야 저기요 야 야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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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떠내려가는데? 야 너 왜 혼자 왜 혼자 수영해 왜 혼자 수영해 그니까 너 수영 잘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통나무를 타고 야 나 거의 박태환 선수급이야 너 왜이렇게 빠르 야 너 수영 없이 아아 잡들에 깔렸어 야 미안하다 잡들에 빠졌다 어허허헣 같이가 아니야 이게 아마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만날 수 있을거야 같이가 같이해 열심히 뛰어가자 나 달려오고 있어 호호 야 이거 엄청 신기하다 이게 거의 자연산 자연산 워터슬라이드죠 야 같이가 빠악 이렇게 내려가구요 나 보이니? 뒤에서 열심히 뛰는거 너 보여 뒤에서 아 뭐야 야 어 저기요 그래서 빠른데 어 여기 뭐야 자수정 보속? 나 이제 수영해서 가서 한참 걸려 운동하고 와 빨리 와 아이고 이거 왜 못탔대 빨빨리 타야지 이걸 아이고 내가 맨 앞에 타려고 아니 아니 내가 맨 앞에 타려고 했는데 도티님이 궁뎅이로 쳤잖아요 아 내가 언제 궁뎅이로 쳤습니까 밀치기 어휴 넘나 힐링되는거 여러분 여기 이제 bgm같은걸로 샛소리 좀 넣어주세요 샛소리만 뭐야 뭐야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왜이래 왜이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냐 뭐야 뭐야 어 옆으로 잘가는데 이거 근데 물이 아니고 밑에 얼음같은데요 형 어 아냐 아냐 부딪친다 내가 맨 앞에 됐어 물리법칙 적용되어있는거 보세요 이거 게임 어 아닌가 이거 잠뜰인지 못만나나? 잠뜰아 나 이거 녹화할거야 아니야 우리 만날수있을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 혼자 뛰고있습니다 무슨상황인지좀 알려주세요 핼끠아 communism 아 왜이래 나와 야 나 죽어라Si 우리 죽어 아 갓 나 보기 가여깨어갓시 암 내가 머리 막았어 emphasized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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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제night ût令 집에다가 동작 아 도로 목적을 안해 죽 truth 하악 뭐 왁 아 아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봐 이거 야 같이 즐기자 좀 아 나 진짜 아니야 우리 안 즐겼어 지금 죽을 뻔했어 아악 야 내려 내려 아악 이거 뭐야? 우리 죽은거야? 나도 죽을 뻔하고 싶다 어? 여기 너무 평안하다 여기 죽었어?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어 나도 빨리 죽을 뻔하고 싶다 야 이거 저기 저기 집에 잘 내려야되나봐 우와 드디어 물이 나왔다 아 나 잡더라 너는 거기서 꼭 생존에 있어라 어 우리 다시 갈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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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크로나이즈하고 신크로나이즈 배영한다 배영 아 진짜로? 아 뭔데 그래? 궁금해 죽겠네 찍고있어요? 어 너 배영 노블럭셋 배영이 되네요 어 나 지나갔잖아 어 나 지나갔어 방금 어디 아 저기있다 야 저기 잡들이 야 저기 잡들이 있었어 저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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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너 얼마 못왔네 야 너 그냥 리셋하고 이거 빨타고 다시와 어차피 너 또 죽어 끝까지 가둬 야 나 싫어 아니 괜히 아니라 너 어차피 마지막에 죽는다니까 이게 나 물밑에서 배영하고 있었어 아하핳 아 그래? 여태 잠뜨라 때만 맨날 저런 일이 생기죠? 잠뜨리는 로백 목숨하면 오리가 생기더라구요 여러분 저 지금 키보드 안 누르고 있는데 지금 얘가 혼자 가네요 아 그래요? 얘가 물 때문에 밀리네요 이렇게 물살이 있지 이게 어우 얘 부딪혔다 아어어 들어왔다 자 오케이 어 오우야 또 부딪혔다 와야야 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러게 오우야 이게 매번 다르네요 저 혼자 다시 가야된대요 딱 정해진게 아니에요 이거 뭐 같은 컨텐츠 하고있는거 맞아? 아 맞아 맞아 이따가 아 이거 근데 점프 잘해야되는데 응 아니야 아니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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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뒤집히면 안돼 뒤집히면 안돼 뒤집히면 안돼 안 보인다고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오케이 나 또 타 또 타 오케이 우와 살았어? 우와 나 벽에 걸렸어 우와 살았어 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우와 여기 집에 와야돼 어디서 점프하라는거야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확 내려오거든 집이 있어 아저씨랑 괴물 다시 만날수 있어 거기서 미리 딱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여기로 다 착지해야돼 응 너가 착지 못하잖아 그럼 다시 타고 와야돼 어 알겠지? 어 오마이갓 잠뜰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뜰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위 네 열심히 가고있어요 연어들하고 연어 맞나? 집 오른쪽 어 저 이제 자수정인데 별거 없네요 아 자수정이에요 거의 지나고 이제 쭉 오면 돼요 저 자수정 처음봐요 아까 위도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? 거의 되게 좋은데 우와 병치 되게 좋은 곳인데 우와 대박이다 오 왜? 근두은 있네 근두은이요? 야 각별이 근두은 탄다 오 아 그런거 있어? 아 본인의 3인칭으로 말하다니 각별이라고 야 너도 하잖아 아 이거 텔레포터 안 돼요 그거 누르면 안 돼 어 이거 왜이래 이거 배 배 배 배 이상한데? 어 야 이거 왜이래 야 왜이래 야야야야야 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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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듣는데? 마 말이 말은 안 돼요? 야 이상해 야 머리 박고 다녔다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여러분 저한테 관심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그게 중요.. 아 중요해요 네 야 너 안 중요하네 야 얘 왜이래 말이 왜이래 야 여기 자기 혼자 봐 어디서 내려야 돼? 이상한 말이네 이거? 어디서 내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 쭉 가다보면은 떨어져서 여기서 내려야겠구나 싶어요 그게 무슨 삶이 잘 맞춰야 돼 아이 진짜로 진짜로 이거 어떻게 다.. 오 됐다 오 나 전복했어 아 뭐야 이거 아 나 시작지나무로 돌아왔어 아 톱나무가 어? 아 나 톱나무가 나 또 버리고 갔어 아 너 또 버리고 갔어? 아 두 분이 두 분이서 타고 오세요 아 정말 오 근데 자 그러면은 어차피 뭐 거기가 엔딩인 거 같으니까 여기 백 투 메인 로비를 누르셔가지고 아 저기구나 어 거기 딱 보이지 아 저기네 거기였어 멀리 먼 발치에서 구경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뜰 실패 아 잠뜰 아 잠뜰 아 잠뜰 잠뜰이 실패한 걸로 로비로 돌아오셔가지고 클래식으로 아우 저기 아우 저기 아우 저기 통나무 혼자 가네 저기 아우 저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통나무 가는 거 저희가 플레이한 거 2.0이구요 클래식도 한번 해볼까요 금방 하는 거 같으니까 자 저희가 어 클래식 버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퀄리티가 엄청 후진해요 애들의 상태가 아까 되게 리얼했는데 나무가 아저씨도 되게 순박해지셨네 어 근데 자동차는 뭘까 자 타볼까 자 잠뜰아 같이 가야지 잠뜰아 같이 가 잠뜰아 같이 같이 타 헛 자 저희는 로그라이더기 때문에 저기 자동차 야 우리 둘이 자동차 쟤도 자동차 타라 그래 볼까 그래 그래 룽룽 타봐 타봐 타죠 타진다 타진다 오케이 오케이 잠뜰아 가자 야 자동차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우리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느려 어어어 뭐하냐 왜 이렇게 느려 저게 안 좋은 거 같아 우리가 잘한 선택인 거 같아 어 됐다 됐다 운전의 상태가 어이구 아 나 면허 땄는데 저 띠띠빵끼야 면허 얘기하지마 자 이쪽으로 도티님 아직도 못 땄대요 야야 안 땐거야 못 따다니 어 뒤통수 못돼있네 안녕 아우 이거 너무 멀다 우와 자 갑니다 이게 이게 초기 버전이었나봐요 어 어허 간나 아 이거 차랑 경조하는 건가 뭐야 벌써 저기 갔어 야 너 어디 이렇게 허접하게 뺏어 동굴 동굴 제작하신 성이가 있는데 동굴이네요 와 동굴이다 자 이쪽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길이 있긴 있는데 어? 자동차 길이 있네 저기요 저기요 좌회전이요 오케이 좌회전? 쭉쭉 장염을 잘 못 피하시네 이분 차가 바닥에 끼었어 차가 바닥에 끼었어 차가 바닥에 끼었어 그래 왜 그걸 선택했대 턴 잘한다 괜찮았죠 너무 과속을 하면 안되네 어 통나물 맞고 있는데 이거 야야야야 통나물 맞고 있는데 이거 야야야야 오케오케 이거 보냈다 병목이 야야야야야야 머리 머리가 바꼈다 머리가 땀이 바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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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 날라 야 저기요 제대로 좀 하세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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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도 갈거야 나도 갈거야 혹시 죽었어요?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제대로 접속이 돼 제대로 착륙이 돼 나 차 뒤집혔어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 뭐지? 킹콩 킹콩 이게 킹콩이라고요? 여기 길이 또 있는데? 오오 야 이거는 스테이지가 여러개 있나봐 드라이브 몬스터 트럭이래 그거 타볼까? 타지니? 야 간지 않더라 너 뭐하냐 그거 타고 가죠? 나 근데 또 혼자가 맨몸으로 가 안되겠다 야 그럼 빨리 일로와 자 여기 아 못가? 저는 이거 타볼께요 일단 나 혼자 여행 떠나볼께 저거 진짜 킹콩이네 저거 여기 보니까 안녕 너 지금 수영하고 있니? 만나봐야겠다 자 잠뜰에 만나보러 갑께요 목만 떠다니는데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스테이지에요? 각별님? 에엠 아직 스테이지도 있어요? 한번 내가 멈춰있어볼께 배타고 와봐 멈춰있어 그래 나 지금 가고있어 통나면 딱 잡을 수 있겠니? 오케이 해볼께 연습해봐 이거 타면 레전드다 오 여깄다 잠뜰 여기 나 보이니? 어 아직 좀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? 어 자 오케이 잡아 타봐 그치 타 어 어 아화아 어 탔어 우와 야오 우와 우와 펀뜼로enedsecond 어 허끈 난 넌 넌 1스테이지 안좀 깨서요 동굴 여기 동굴 누가봐도 동굴 쓸쓸 누가봐도 그냥 굴럭 어딜 난거 같은데? 아니에요 동굴이야 동굴이다 차가 쓸모가 없어 걸어가야되마 우리는 표류하고있어 잠뜰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? 엇 우리가 정할 수 없어 우리가 정할 수 없어? 자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? 오른쪽 왼쪽 길이 두개인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것 같네 왔다 오른쪽으로 간다 오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카운트롤 저기 갇혀가지고 못갔으면 억울할뻔했죠 야 이거 점점 위험한데 위험한데 왜 저기다가 안설치해놨대 뭐야 뭐야 이거 야 떠들려갔다 머리만 떠들려 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이거? 이렇게 가는거야 원래 이렇게 가는거야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갈걸 내가 아까 이렇게 갔어요 아 그랬구나 야 머리만 떠들려 야 잡들머리 아니 이렇게 가다가 멈춘다니까 아 그래? 암 멈춘은 한 번 가보자 그리고싶어 갈 수 있지 않을까? 말거야 빨리와봐 이거 진짜 웃기네 이렇게 갔구나 너 너의 마음을 알겠다 어헤얼 엄청 빠른데 팔도 엄청 뭐야 어! 저기요! 물러띠야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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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웨이크! 각별아 우리 사망했다! 네? 같이 가요! 여기가 스폰 포인트 된다고? 여기라도 와봐! 여기서 만나자! 너 1스테이지 아직도 못 깼어? 저 2스테이지 아니에요? 아 깼네? 일로와 일로와! 어! 그래! 우리 여기 하고 있었거든! 두번째 스테이지! 뭐야 저 자동차 타고 와야 돼? 이번에? 머리만 떠다니다 죽었어! 끝낼거야 일로와! 다 갔거든! 마지막 물러띠야 돼! 진짜 어이없네!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로블록스에서 즐기는 즐거운 힐링여행을 할라 그랬는데 어쩌다보니까 저희가 표류했네요! 자 여러분들도 한번 로블록스 세상에서 자연 속 자연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! 자연산 워터슬라이드 후룸라이드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!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구요!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! 짠 뿅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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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